그니까 단두대 매체의 맛이 이런겁니다 그쵸 양팀 선수들 모두 굉장히 긴장된다고 하더라구요 오늘 정말 뭐 살떨린다 네 긴장된다 홀업! 홀업! 손탑! 살아가고 쫌 차갑니다! 아 삼켰어요 이거 아 뒤에서 세이나이 복수까지 빛의 심판 아무리 박아봤자 예전만큼 박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세도 많이 어려운데 도타! 도타! 솔로킬해 보였어 썰어 뒤토라도 8강 4강까지 올라가야 된다는걸 보여주는건가요? 상대방 지나가고 있습니다 데이톤도 아파요 이제 아 잘 빠졌어요 야 역시 정말 멋있게 가있죠 클레이즈 지켜야됩니다 오! 오! 그 상태에서 들어갔다 잘 안 år 유튜브